안성이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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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사신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이 아닌 안성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급게 자라나 봄 소중히 어지게 살았노라 오랜 세월의 미바람에도 쉬는지 알았노라 이 취대는 이 취대는 밝은 햇살이 이 기동촌을 빌려주느라 이 세상 그룹에 이 농촌을 따르리라 영원히 영원히 어찌우리라 그 일은 동촌이야 저는reg이 아잇살이 이 깊이 아잇살을 환영시키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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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